페린슐라쿠터에 대해서 알아보자. 페린슐라쿠터는 가장 흔하게 사육되는 반수생 거북이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반수생 거북이 있고 가장 흔한 거북으로 리버쿠터와 페린슐라쿠터가 있었지만 레드벨릭쿠터와 리버쿠터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후로 페린슐라쿠터가 가장 많이 분양됩니다. 페린슐라쿠터가 가장 많이 분양되는 이유는 첫번째, 분양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치킨 한마리 가격으로도 입양이 가능한 거북이라는 점이 있고 두번째로는 사육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고 거북이 사육을 시작하는 성인들이 선택하는 첫번째 거북으로 페린슐라쿠터를 많이 키웁니다. 페린슐라쿠터라는 이름의 뜻은 페린슐라, 즉 반도에 사는 쿠터,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페린슐라쿠터는 물살 수류가 강하지 않은 곳의 호수, 강, 늪지와 하천에 살고 수초가 잘 자라는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린슐라쿠터의 특징 중 하나로는 초식성이 강한 거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쿠터류들은 잡식성 경향을 띄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성장하면서 선호하는 먹이의 차이를 보입니다. 해칼링이라고 불리는 어린 유체일 때에는 수초, 어폐류, 물고기, 죽은 물고기, 동물의 사체, 곤충 등등을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 성향이 강하지만 성체가 되어가면서 초식성이 강해집니다. 이 거북이를 사육하다 보면 너무 빠른 성장 속도에 당황하게 될 수가 있는데 단백질 함량이 높은 먹이를 많이 먹일수록 성장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즉, 영양가가 너무 많은 먹이를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자연상태에 있는 거북이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육식 성향의 거북이들이 먹는 고단백 사료를 많이 주기보다는 사료와 초식성 먹이의 비율을 조절하여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단백의 먹이를 먹을수록 성장이 빠르지만 배설물의 냄새가 심해집니다. 페니슐라쿠터는 중대형종 거북이입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페니슐라는 평균 몸 길이가 40cm를 넘어갑니다. 집에서 사육하는 페니슐라쿠터의 크기는 이보다 조금 작게 자라는 경향이 있으며 수조의 크기가 작으면 갑작스러운 성장을 어느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북이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수조에서 사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니슐라 성체는 거북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정도로 크며 대체로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른 채 키우다가 너무 커져서 버림받는 경우가 많은 거북이입니다. 어린 거북이일 때는 동전 크기만큼 작고 귀엽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만 성체의 크기는 특별히 파충류나 거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페니슐라쿠터는 비슷한 종류의 거북이와 마찬가지로 생명력이 강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다양한 질병에는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항시 수원과 먹이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페니슐라쿠터는 파양 또는 유기가 많은 동물로 손꼽힙니다. 그 이후로는 생각보다 크게 자란다는 문제점이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들처럼 재미있고 사람과 교감을 하는 반려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냄새 때문에 어항관리의 번거로움 때문에 유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워낙 저렴한 가격에 흔하게 판매되고 유통되는 반려동물이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함부로 다뤄도 되는 동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여러 종교단체에서 방생이라는 명목으로 쿠터류들을 강이나 호수에 풀어주는 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쉽게 유기되며 서울의 한강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거북이입니다. 현재까지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리버쿠터와 습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토종 생물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페린슐라쿠터는 타쿠터류에 비해서 온순하고 얌전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린슐라쿠터는 물속에서만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페린슐라쿠터에게 도움이 되는 태양빛인 UVP는 대부분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가에 있다 해도 직사광선이 아니라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페린슐라쿠터의 암수 구분은 발톱과 꼬리의 길이로 알 수 있으며 수컷은 발톱이 길고 꼬리가 길고 두껍습니다. 어린 해츠링일 때에는 암수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페린슐라쿠터는 일광욕을 좋아하고 수온에 민감한 거북이입니다. 일광욕을 많이 하지 못하고 수온이 낮으면 눈병과 백전병에 잘 걸립니다. 이때에는 먹이활동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페린슐라쿠터는 전반적으로 밝은 연두색, 노란빛의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백압에는 무늬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체가 되어 갈수록 섬유질의 먹이를 사료와 함께 주면 좋습니다. 집에서 반찬할 때 다듬고 남은 야채료들을 그냥 생으로 주면 곧잘 받아 먹습니다. 자주 챙겨 먹이면 거북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페린슐라쿠터 수조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데워주는 장치인 히터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과기, UV램프, 육지의 쉼터가 필수 요소입니다. 수조 관리 여부에 따라 측면 여과기 설치도 가능하지만 물살이 세면 어린 거북이에게 힘든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정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북이 사육에는 일반적으로 외부 여과기 사용이 추천됩니다. 페린슐라쿠터가 먹을 수 있는 채소들로는 당근, 오이, 호박, 상추, 시금치 등의 흔한 채소류가 있고 참외 껍질, 감 껍질 등 맛이 강하지 않은 과일 껍질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을 먹어도 괜찮지만 한 번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소량만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을 것을 아무리 좋아하는 쿠터류라 해도 스스로에게 맞지 않는 먹일감은 먹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질병은 눈병이 있습니다. 눈병 대처 방법으로는 약국에서 파는 안약을 넣어주고 물 밖에 20여 분 동안 둡니다. 그 후 물을 깨끗이 환수해준 후 수온을 28도 정도로 유지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며칠 동안 반복하면 대부분의 경우 좋아집니다. 거북이 등갑은 굳이 칫솔 등으로 닦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 밖으로 꺼내 손으로 계속 만지는 핸들링은 거북이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물 밖으로 꺼내고 싶다면 혼자 돌아다니게 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으며 이왕이면 물 밖으로 꺼내지 않고 스스로 수조의 육주에서 쉬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이는 반드시 하루에 한두 번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속도에 따라 사료의 성분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매일 주거나 또는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주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료도 거북이의 건강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사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섬유질이 포함된 먹이를 일부러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러엄, 곤충 등도 매우 잘 먹는 거북이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생먹이류도 먹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페린슐라 쿠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매하실 것 같죠? 아멘